제가 왜 스토리텔러가 되었냐면 헌법은요. 헌법은 헌재판례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이번 시험도 마찬가지인데 25문제면 대략 한 20개가 넘어요. 헌재판례 문제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와요. 그러면 헌재판례면 헌법재판의 종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종류. 헌법재판의 종류가 대략 한 5개가 되거든요. 첫 번째 정당해산 심판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 탄핵 심판이라는 게 있고요. 세 번째 권한쟁이 심판이라는 게 있고요. 네 번째 위험법률 심판이라는 게 있고요. 다섯 번째 헌법소원 심판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중에 이 세 개는 몇 개가 안 됩니다. 정당해산 심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헌재 지금 역사가 33년 됐거든요. 33년이 좀 넘었는데 이건 한 건 있다 보시면 돼요. 통진당 사건. 탄핵 사건은 여러분이 기억하실 만한 게 두 개 정도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 권한쟁이 심판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10건 정도가 됩니다. 좀 많은 일은 10몇 건 되는 해도 있고요. 대부분이 위험법률 심판하고 헌법소원인데 헌재 1년 동안 접수된 위험법률 심판이 수백 건이에요. 헌법소원은 천 건이 넘어갑니다. 그럼 위험법률 심판하고 헌법소원이 이 판례가 어떤 구조로 돼 있냐면요. 이러이러한 어떤 법률 조항 내지는 이걸 포함해서 어떤 공권력의 작용이 있고요. 이 공권력의 작용이 헌법 조에 몇 조에 위반되냐. 위반되는지 여부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여기서 헌법 11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이게. 11조가 평등권이거든요. 그럼 헌법 11조에 위반된 여부를 볼 때 어떤 법률 조항이나 공권력 작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법률 정의나 공권력 작용은 민법 조문이 튀어나올 수도 있고요. 여기서 민소법 조문이 튀어나올 수도 있고요. 형법 조문이 튀어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형소법 조문이 튀어나올 수도 있고요. 이건 뭐 우리 시험과목인 법들이니까 그나마 나은데요. 행정법 조문이 튀어나올 수도 있고요. 세법 조문이 튀어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느닷없이 형집행법 행정법 이런 조문도 있고요. 별의별 조문이 다 있어요. 진짜 오만 잡단 대한민국의 그 수많은 법 조문들이요. 그 어떤 조항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득세법 몇 조 몇 항이 헌법 11조 위반되냐. 이런 식의 구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헌법 조문 자체는 130개밖에 안 돼요. 130개 밖에 안 되는데 이것들이 양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수험생들이 그런 상담을 저한테 많이 해오거든요. 다른 과목은 조문을 하나 딱 배우고 나서 관련된 판례를 보면 예를 들면 예를 들면 형법에서 정당방위 조항을 배웠다. 그러면 이제 판례들이 쭉 보면 이게 정당방위가 되냐 안 되냐.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중에 어느 부분이 되냐 안 되냐 해서 거기 나온 한 페이지 있는 판례들이 서로 연결이 돼요. 맥락이 있어요. 그런데 헌법은요. 평등권 목차는 분명히 평등권이었어요. 갑자기 민법이 나왔다가 갑자기 세법이 나왔다가 갑자기 재건축 사업하는 거 있죠. 재개발 재건축. 뭐 그런 조문이 나왔다가 느닷없이 또 교육법 조문이 나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선생님 이건 헌법 판례는 너무 이게 맥락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정리가 안 됩니다. 이런 거예요. 그럼 이제 제가 여기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거든요. 키워드를 따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오면 유연이고 이런 표현이 나오면 합헌이다. 이렇게 수업을 하면 됩니다. 실제로 제가 한 15년 16년 전에 그렇게 수업을 했어요. 수업할 때 아예 형광펜 색깔을 두 개를 가지고 들어와라고 그랬어요. 빨간색 계통 하나 파란색 계통 하나. 그래서 키워드 했다가 유연 나온 판례는 빨간색으로 칠해버리고 그리고 합헌 나온 판례는 파란색으로 칠해버리자.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키워드 칠하고 딱 보자마자 유연 합헌이 떠오를 정도로 무조건 회독을 돌려라. 이것만 하면 무조건 90점 이상 나오고 합격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출제 경향이 바뀌어버렸어요. 요즘은 유연 합헌 결론만 물어보는 경우가 드물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민법의 어떤 조문 이야기가 쭉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헌법 11조에 내지는 헌법 23조에 위배되냐 안 되냐 결론을 물어본 게 아니라 위배되냐 안 되냐 중간 논리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키워드 나와서 감당이 안 되죠. 그럼 이제 수험 경향이 이게 출제 경향이 바뀌었으면 거기에 저도 빨리 적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적응하다가 제가 나름대로 적응한 결과가 스토리텔링이거든요. 이야기를 해주자. 법대 나왔으니까 민법 우리 원장님 만큼의 전문 지식은 없지만 대강 그 점은 뭔지 아니까 설명을 좀 해주자. 그리고 이러이러한 논리로 유연이 나왔다. 그래서 그냥 이게 사실관계부터 시작해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 사건이 그래서 이 조항이 문제가 됐는데 이 조항이 이러이러한 이유로 유연 나왔다. 형법도 마찬가지고 형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시험과목이 아닌 교육법이나 세법이라든지 어떤 재건축 재개발하는 어떤 그런 근거법률 같은 것도 그냥 가르쳐주자. 아주 가볍게. 그래서 공식적으로 책에 나온 어떤 개념적인 보다는 그냥 쉽게 알아들 수 있게 말로 그냥 옛날 이야기하듯이 술술 풀어주자. 이렇게 출제 경향에 적응한 결과 스토리텔러가 됐습니다. 원래 그렇게 말 많은 사람 아니에요. 내성적입니다. 성격이. MBTI에 보면 극내성적으로 나옵니다. 저는 강의 끝나고 술 한잔 마시러 가자고 붙잡는 동료 선생님이 너무 싫어요. 저는 내성적인 사람에서 무조건 집에 가야 돼요. 강의 끝나면 무조건 집에 가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쉬어야 되는 스타일입니다. 그런 제가 왜 스토리텔러가 됐는지 변명 드렸습니다. 이 자리가 사실 변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저랑 같이 공부를 꼭 하셔야 됩니다. 라고 PR하는 자리인데 이거 말씀드릴게요. 저는요. 무조건 여러분들의 합격만을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합격을 시킬까. 출제 경향이 이렇게 바뀌어가면 거의 빨리 적용해가지고 출제 경향이 바뀔 때는요. 분명히 난이도를 높게 여겨요. 학생들은. 그래서 난이도 높게 여기기 때문에 점수도 낮아집니다. 점수도 낮아지고 학생들은 굉장히 방황을 해요. 이제 여기까지 공부해야 되냐 공부 양을 여기까지 넓혀야 되냐 이런 고민을 합니다. 저는 그 고민을 제가 하려고요. 여러분들은 그냥 저만 믿고 쭉 따라오면 무조건 경쟁자보다는 성공한다. 헌법에서 경쟁자보다 무조건 한두 문제라도 더 맞을 수 있게 내가 고민하겠다. 여러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수업 시간에 제가 이렇게 스토리텔링으로 썰을 쭉 푸시면 재미있게 들으시고 그리고 그 논리 잘 기억했다가 시험장에서 정답 고르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의실에서 만나기를 고대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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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